아니 이 형은 진짜 웃긴 게 혼자 투덜 투덜 다거리면서 제일 열심히 한다는 건가요? 이 형이 말이 없잖아. 내가 너무 맛없게 먹어야지. 근데 진짜 이 형은 겁이 없어. 아니 이 형 겁 많아요. 이런 데는 겁이 없는 것 같아. 무서운 영화 혼자 못 보는 이 형. 무서운 거 못 봐.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? 아니 또 그 팬분들한테 보여주는 사진도 되게 열심히 찍어요. 각도 별로 이렇게. 비슷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여기서 끌어나오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나와 이런 거 하는 거. 윤기 형이 춤추고 싶다고 한 거 여러분들 모르죠? 자기가 한 달에 놓고 힘들다고 막 투덜 되는데 할 땐 또 하고 알 라잇! 하면서 또 막 무대에서 또 되게 재밌어. 형 같이 표정으로 티가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? 윤기 형은 기뻐도 이 표정 슬퍼도 이 표정. 제가 윤기 형 집에 가봤는데 윤기 형이 강아지를 보면 표정이 많이 바뀌어요. 진짜요? 야 내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지는데. 하하하하